용맹에 참가도 해줘 얘들아 소리 안질러? 그래! 가자! 하아! 가자! 전장으로! 자, 이번에 해물 광고는 월랜더입니다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AOS 장르의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잠깐 월랜더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월랜더는 기본 20대 20% 싸우는 공성전이며 직업으로는 전사, 마법사, 성직자가 있는데 전사는 탱커이자 근접 딜러 마법사는 원거리 딜러 및 공성무기 파괴 성직자는 지원가라고 보면 된다 공성무기로 적의 관문을 부수거나 수성병기로 기지를 지키고 대재앙을 일으켜 적군 및 기지를 박살낼 수 있다 해제양!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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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물음표? 그렇게 차근차근 격파하여 상대팀 기지에 있는 코어를 먼저 부수면 이기는 게임이다 자세한 건 영상을 쭉 빠달라고 우야 새 캐릭터를 생성합니다 캐릭터 생성을 누르십시오 성직자 개이뿜다 성직자 할래 얼굴 어 귀여워 와 얼굴을 바꾸는데 인상이 되게 많이 바뀐다 성직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머리 아닙니까 이거? 아니 근데 눈매가 좀 강렬한데 머리가 이러니까 약간 안 어울린다 이게 더 이쁘긴 한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냐 우리는 감정표현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새 캐릭터 두고 한번 플레이해보자 내가 1분댄가 봐 이렇게 많이 싸운다고? 우와 얘가 손들었어 나 나도 성 방어할래 공격분대 아 이거 개웃기다 나 손들릴래 이러는 거야? 어 우리 공격분대 됐어요 공격분대 공격! 적 성을 습격하고 코어를 파괴십시오 해보자 아 나 혼날 것 같은데 잘 못해서 어 어 어하하하 오호야 단합력 좋다 어 간다 일단 달려 내가 선봉되니까 따라가야겠지? 어 말썽해씨 우와 와 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 빨리 수리를 해가지고 밀어야 돼 도와주자 딜 하나도 안 박히는데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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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터질 것 같은데요? 이거 터질 것 같은데요? 아 다같이 바퀴 하나씩 붙잡고 미는거야? 대박 으어어어 아니 이거 말고 아 창전 창전 오케이 한 마리 컷 두 마리 컷 초보제작자 초보제작자 조져 초보제작자만 팬다 감히 내성을 노려? 우매한 것 장작이 말이야 어플레임 응원을 해야지 이 각도에서는 저 바퀴 잡고 있는 애가 안 보여 얘들아 가서 조져라 잘한다 우리 팀 너무 잘한다 아 초보제작자 아 초보제작자 또 왔어 저 질긴놈 죽어 죽어어 컷 하하하하 아이 개꿀재미네 이거 어어어 나 부서진다 안보여 애들 어어어 어 이거 튀자 부서지겠다 아 나 힐런데 차라리 마법사 할걸 기를줄 알았으면 어어 어어어 어어 어떻게 어떻게 다 부서진다 어이야 파란색이 우리 팀이 아니었구나 으악 지금 지도를 볼려면 아 우리가 밀리고있네 우리 수성하는데 급급해요 아악 아무래도 진거 같죠? 힐 못하는 힐러 어? 여기 점령했는데 우리? 가보자 시류하고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시류해주고 어 나 죽었고 어머 어디였어 온거야 와 원거리 마법사 재밌겠다 숨어가지고 막 빙빙빙 쏘는거 성직자쯤 되나요 선택? 어 된다 아 아 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오지마 아 아 아 미안해 진짜 미안 아 얘들아 얘들아 우리팀 다 어딨어 형 죽는다 좋아 뚫었다 가자 초보 제작자 컷 아니 수리하는거 개웃기네 나도 밀어야지 이거 어떻게 미는거야 아 아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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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미는거야 아 에 에프키네 에프키 아 죽었다 아 나 왜 이렇게 못하노 살려줘 살려줘 아무도 안살려주네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나도 간다 열심히 뛰는 중이야 아 우와 야 로봇 와 와 로봇 짱 멋있어 근데 로봇은 나타나는 조건이 뭐지 여기서 잠깐 로봇은 대재앙 중 하나인데 대재앙에 관해 조금 알려주자면 대재앙은 게임 도중 대재앙의 우상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랜덤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첫번째는 메테오로 시전한 곳 주변에 많은 운석 덩어리를 쏟아낸다 두번째는 토네이도로 시전한 곳 주변에 모래폭풍을 발생시켜 적을 쓸어버린다 세번째는 이번에 나온 로봇으로 여러명이 함께 탑승해 싸우는 로봇을 소환한다 대재앙은 게임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으니 적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보자고 어 로봇 온다 로봇 온다 아니아니 이거 말고 아야 캐릭터 어떻게 바꿔 이거 한번 하면 야야 이 아 제발 한방에 죽었네 와 로봇 개재밋겠다 졌어? 아 우리가 넥서스가 살짝 피가 달아있어서 졌네 우리 본진의 피가 더 적어서 졌어 우리 묶여있는데? 다 전의를 상실했어 우리팀 플레이어 순위 42명 꼴찌 아니에요? 뭐 한개 없네 캐릭터를 성직자 버리고 캐릭터 생성 마법사 이게 진정한 마법사의 관상 아닙니까? 누가 봐도 마법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어 성 방어 분대 나 지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우리 방어다 우리 열심히 방어합시다 애들 노래 부르는데 난 어떻게 해 나도 나도 노래 부를래 나 심심해 아무도 나를 신경 안써줘 어 나도 이거 아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어우 이거 오래 걸리네 됐다 다른 곳도 수리합시다 이런거 미리미리 수리를 해둬야 되는구나 오케이 저쪽도 수리가 끝났다 난 어디서 수성준비를 해야되는거지? 이거 이거 하면 되나? 어 야 진 저기 뭐 오는데? 야 왜 아무도 안 막아 야 우리팀 완전 무방비야 잣됐어 빨리 헬리포트 어 야 이거 불탄거 부서진거 다시 수리 못해? 와 야 비식 엄마 무서워 야 초보재략자 우리팀이랑 같이 싸우 Whether 비앙인미 난 마법사네 마법사가 체질이네 뭐해 엌!!! 아!키 잘 못 누렸어 아 자꾸 확인키가 2키인줄 알아 아 이거 어떡해 올라가! 여기가 어따야!!!! 번개 x2 어우 뭐야 나 잡았어? 오 뭐야 ч прил렴 멋있어 나 개잘해 미친거 아니? 어우 초보제작자 x2 지금 초보제작자가 문제음 에이임write!!!! 솔나 멋있어 나 개잘에 미친거 아니? 초보제작자 인마 어? 파란색 유니콘팀의 코어 Hp49% 나도 이제 공격하면 되지않을까? 나도 공격 좀 가보자 공격 너무 가보고싶어요 갈거야 수성 버려 깜짝이야 위야. 이겼다 판정승이 아니라 우리의 압도적인 승리 플레이어 순위 8위 잘한건가? 40명 중에 8위인거잖아 그지? 잘했네 이 게임 마스터했다 벌써 방어? 저 방어할래요 일단 처음은 전사로 무조건 해야겠지 흐어어어어어어어어 올라가자 공성이 아니라 수성 수성 준비해야지 우리는 수성분대니까 됐다 이제 여기 오면은 조사버리겠 아니 왜 저쪽 안고쳐? 아니 우리 애들 다 조보인가? 왜 안고쳐? 얘들아! 나만이래 나만 뭔가 아무것도 안하고 고치기만 하니까 약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이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소 어? 온다x3 으취 쏘아! 오케이 컷! 오케이 컷! 어아아악! 뒤자! 뒤자! 아 우리팀 다 어디서 뭐해! 잡아! 그렇지! 잘한다! 우리팀 잘한다 저쪽에서 엄청 쳐들어오는데? 우리팀 노나? 우리팀 상황 좀 볼까? 우리가 옆구리 치고 있네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온다 온다 우린 오는 애들만 컷 잘하면 돼 오케이 죽였다 아 나도 내려가서 싸우고 싶다 하지만 이런 유혹을 참고 역할에 충실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고요 잘하고 있겠지? 어 우리팀이 저쪽 앞에 성 먹었는데? 여기? 우리팀이 이제 계속 여기를 지원해서 막아줄 왜 파란색이 많아 보이냐? 이 X표시가 우리팀이 죽었단 얘기잖아 그치? 어 우리 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어 온다 온다 애들 온다 컷 컷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어떤 개 저 MMORPG 나만 노린다 이제 저 장작 아니야? 아까부터 자꾸 나만 노리네? 아 근데 우리팀 이기겠다 잘 막네 아 근데 잘 막는 건 저쪽도 마찬가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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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앙! 재앙 빨리 먹어 먹어! 여기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먹지? 오 이제 우상이 나타났구나 우상 먹었어? 왜 아무도 안 먹지? 못 먹는 위치에 나타났나? 오오오오오오오 우리팀이 먹었다 오 적진으로 몰래 가고 있어요 지금 대재앙이 어어 간다 간다 어떻게 쓸려고? 죽었는데? 뭐여? 아 뭐야 배제양 못쓰고 아 야! 구경하다 배제양 뺏겼잖아! 뭐하는거야 우리팀! 다 쳐들어온다 안된다아 안된다아 고개가 더 안 돌아간다 이쪽으로 야 나 내려야겠다 저 막으러 가야돼 오오오오오! 으악 와 대재앙이 휘말렸어 와 대박 상대가 쓴 모래폭풍에 제가 휘말렸어요 수습생 가자 마법사로 아 아야 와 놀래라 와 씨 아아악 그렇지 잡았죠? 잡았죠 개 잘하죠? 들어와 아니야 들어오지마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오지마세요 이게 왜 안만누 아 이 무기 개쓰레기네 죽어줘 죽어 죽어 아 이 무기 쓰레기야 이거 내려 딴거 딴거 여기 좋은거 있네 아니 저기 다 적팀이야 아아악 하다라 반개 뭔일이고 그렇지 어이구 빠르시고 튀어 보지 마세요 잡았다 와 두들겨 패는거 봐 아 얘들 무섭네 그러게 누가 침공하래 우메한것들 우메한것들 와 우리템 뭐야 마법사 개멋써 뭔데 이거 와 궁극기야 나 죽었어 나 살려주지 않을래요 아 고맙소 근데 우리팀 진짜 잘 막는다 우리팀 진짜 잘 막는다 이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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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초과 아 우리의 승리 와 좋았다 호호 어 나 명예의 전당에 있어 아 팀이 1위 한거야 우리가 아 우리 수성팀이 1위 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와 와 졸라 멋있어 40명 중에 1위 와 씨 이게 나야 아 근데 진짜 너무 뿌듯하다 총 40명 중에 1위라니 와 기가 막힙니다 역시 포탑이 답이었다 하하하 포탑에 주구창창 앉아서 석국만 미친듯이 쏘면 1위 찍을 수 있어 크으 뿌듯하네 맘맘매야 야 아이 내가 진짜 이게 광고여서 그러는게 아니라 좀 같이 하자 이거 진짜 재밌다니까 추라이 추라이 시참해도 되냐고요? 같이 스쿼드 꾸려가지고 하자고 그럴까? 같이 할래? 스팀에서 무료였네요 그럼요 이 게임 무료라니까요 야 컴퓨터 용량만 있으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 얼마나 갓게임이야 한 푼도 필요없어 잠시 후 지휘관이 초보 제작자야? 전방진 것 야 우리 어디 갈래? 우리 공격 가자 공격 아 손 들지마 손 내려 아 손 내려 아 아 나 공격에 좀 재미들렸는데 또 수성하고 있네 그래 기왕 이렇게 된거 제대로 막아보자 노래 안 불러요 용맹에 참가도 해줘 얘들아 소리 안질러? 그래 가자 하아아아 가자 전장으로 아니 이 게임이 생각보다 얼마나 그 숙단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걸려요 아닌가 내가 롤을 많이 해서 좀 이게 익숙한건가 막 엄청 어렵지 않고 재밌어 세인트시 저쪽에서 신나게 싸우고 있는데 나도 내려가서 저기 발리스타 하나 있던데 저기 위쪽에서 쏘자 그래 여기 어 저기 저기 있다 어? 어? 야 야 너 뭐야 핫! 아아아아아아악 와아 예측 예측 지렸다 마홉사로 간다 아 우리팀 나 어디갔어? 뭐야 한 방에 죽었어? 야 파이어볼 개쎄다 아니 저쪽팀 너무 잘 싸우는데? 야 옆구리 계속 터진다 막아야된다 폭격이다 폭격이다 아우 야 와 대박 저쪽 너무 잘해 와 투석기 저거 어떡하지? 헬로우 무더팍 와 투석기 다 부순다 쟤네 아 아 쓰러졌다 잡기 공격했는데 아 이게 지금 내가 초보자 티어였다가 좀 제대로 된 팀을 만난 것 같아요 저희가 파티잖아요 그래서 티어가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좀 빡센 친구들 만난 것 같습니다 그쵸? 아니 진짜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? 와아 도망간다 안 잡힐라고 다 잘랐나? 가볼까? 점령하러 점령 안하면 저게 옆구리에서 계속 치고 오거든요 아 원사격하면서 버티고 있어 아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얘들아 그럼 오지 않을래? 여기 점령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옳지 옳지 잘한다 잘한다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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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잘했스 이 초석기가 중립이네 누가 누가 점령하냐 에 따라서 struggle 아 트섬キ 부 Invest a 어, 뭐야 어 neurot 즈cı 아 번개 떨어지는 거 봤는데 아 저걸 못 피했네 나 살려주실 분 어어 나이스 철즈 이거 고쳐가지고 우리가 쓰자 남의팀 발리스타 개 꿀? 야 잠깐만요 야 근데 우리팀 되게 잘하고있어 그와중에 부섰다 좋아 좋아 이거 수리해 좋아 올라가 빨리 올라와 뭐여 쟤는 이리와 여기 들어가면 돼 좋아 그렇지 부셔 부셔 막 사정없이 때려버려 이야 와 나 이제 코어도 직접 파괴해버리기 와 우리 팀 1위였다 나이스 나 몇위일까 군대 순위는 1위인데 플레이어 순위는 5위네 아쉽게도 누가 이렇게 잘했노 아 초보제작자가 3위네 우리 팀 잘했다 다 잘했다 여기 또다른 장작도 6위 했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 잘해 우리 스쿼드 8위다 8,6,5,3위 다 잘했네 다 잘했어 자 이렇게 장작분들과 마지막 회차는 재밌게 즐겨봤는데 재밌어요 확실히 진짜 공성이 뭔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략전술에 따라서 진짜 어려웠던 판도 판도를 갑자기 확 뒤집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하냐에 따라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도 내 피지컬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진짜 실력과 전술로 승패가 결정되는 아주 정직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다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워 렌더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노과 종료 고맙습니다 여러분 렌더라도 어차피 나